아직도 이 짐벌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려 자 이렇게 뺐죠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 제발 저보다 더 유명한 유튜브 분들을 보시기 바란다 입니다 자 여기 있죠 어떻게 쓰는 거냐 이게 왜 불량이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했어 그죠 자 핸드폰을 끼운다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춰야 겠지 카메라가 있는 방향을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서 키면 당연히 이게 안켜진다구요 아시겠어요 자 얼추 수평을 요렇게 핸드폰의 무게감을 맞춰준 다음에 자 얼추 수평이 맞았잖아 그 다음에 전원을 빡 하고 켜야 어 되잖아 되잖아 요렇게 하고 쓰셔야 짐벌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근데 이렇게 안하고 어 이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수평이 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상태로 어 이렇게 되는데 전원을 켜 그럼 얘가 당연히 안되지 모터가 맛이 가지 아무튼 잘 쓰십시오 그리고 또 어 어